어어어 흐흐 헬로우 시드니아닙니까 아 잘 만들었네 이번에꺼 음 트레일러 영상에 힘좀 줬는데 이번에 실사처럼 어 모바일로 데바드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모바일로 같이 할 수 있는건가? PC버전이랑 모바일버전이랑 같이 만날 수 있나? 얘는 안기가 됩니다 티백인 가능한 살인마라고 하죠 어어? 불이 돌려? 건방지게? 이렇게 쳐다봅니다 자 이렇게 피를 빨고 한방!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한방입니다 이어? 뭐야 어디갔어 얘? 아 여기 넘어가다 죽었구나 한참 찾았네 억 으으 으으 으악 으으옹 앤헭 으으으으으으 으흑 으흑 자식아 아하하 나 어딜 몰래 부하로? 아놈? 우와 치고 갑니다 또 구하러 오죠 저기? 구해 구해 인마 구하라고 이놈아 뭐야 아 왜 안죽어 저기도 아닌데 시계도 아닌데 쩍있네요 왼쪽에도 있고 지금 어디갔어? 아잇 진짜 노쩍있네요 노쩍있네요 또 두리돌리죠?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지금 두리돌린다는 소리예요 다 돌렸겠는데? 젠장 흐흐흐흐 흐흐흐 진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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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렉 걸려가지고 흐흐흐흐 어그로 허허허허 어그로 먹었어 안돼 아 능욕인데 이거? 이번판? 아 어그로 쏠리면 안되는데 아 괜히 끌려가지고 괜히 어그로 끌려가지고 어 망비리다 이미 나왔다고요 모바일이? 진짜? 아까 걔 잡아야되는데 어 쟤 찾았다 얘 말고 아까 그 여자애 잡아야되는데 나 근데 얘는 이 미행말고는 뭐가 없어? 얘는? 아이씨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으허허헛 으허허허 아이 잼잼잼잼잼잼잼잼잼 geçjun 앗잼잼잼잼잼 sleepy 으잼잼잼잼 이롱 이롱 그니까 그 미행할때가 심장 안뛰고 앙광 안생기는걸건데 아마 이거는 애들 애들이 안보일 나를 못찾았을때 좋은거지 이렇게 숨어서 빼꼼보는게 있어 다 켜졌어 오와우 망했스 구했스 아아 폭죽 너만 죽이자 안되겠다 열렸구요 여기 숨어있을까? 여기 숨어있을까? 오잉 흐흐흐흐흫 아 왜 니가 맞아? 아 쟤가 맞아야지 아아 나 쟤참 아이 짱나네 아아 구하네 죽일라그랬는데 이러면 망하지 망했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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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찾으면 돼에에이 라 accordance 지옥 우옹 자 THERE IS 았 너만 잡으면 되에쓰 ete으으으으으으으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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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ыс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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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한다 아이고 진짜 에잇 근데 그냥 내가 플레이 했던 거 보자 했지 그건 올킬 했단 말이야 처음엔 참 좋았는데 그쵸? 깨비 너무 어려워 얘 내가 그때 올킬한 건 사실 그 생존자들이 너무 못해서 그랬어요 갑니다 베드햄 유치원 잘하자 잘 좀 하자 똑같은데잖아 이씨 넓기만 오지게 넓고 그냥 아 어어 몇 명이 돌리 세 명이 돌리냐 에잇 뭐야 두 명 두 명씩 돌리는구만 참 도망갔어 아 얘 뭐야 뭐야 얘 왜 거기 서 있었을까? 미쳤다 거기서 하나도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크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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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으아이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한명이 근처에 있을 것인디 어? 불쑤고 있다고?! 미쳤다 누가 벌써 구하래 으아앗 어디갔어? 여기 있지 위에 있는거 같은데 지금 일루와 일루와 아 데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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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면 죽어야지 발전기 돌아가는거 봐 아 지금 신음소리 났죠 지금 여기 어디서 신음소리 났는데 쟤 말고 일단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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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구하러 간다 비켜이 아 시계였어 하필이면 시계였냐 또 그냥 쟤한테 때리고 쫓아올걸 끌고 끌고 잡았고 지놈소리 다 들렀쩡 아이 진짜 이제 얘 뭐냐 얘 얘를 잡아야겠다 대놓고 막 잡네 아 뭐야 얘 얘 잡아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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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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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Watch this! 한글자막 by 한효주 왜 안와? 아무도 구하러 왔네용 저기 있네용 아잇 판자가 없었어? 여기 있겠네 그럼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아유씨 진짜 아유씨 진짜 또 망했다 그냥 아까 걔네 잡을걸 깨비넷에 있었다고요? 일루와 너 뭐있으면 거기 왜 죽는데 거기 왜 죽는데 여기 너라도 너라도 가자 안되겠다 잘하는 애 하나 쫓으려다가 더 망해버렸다 또 한명 더 어딨어 3킬이라도 해야지 이거 3킬이라도 해야지 이거 요거 안들리고 있죠 그럼 요거 요거 저건데 터지고 있고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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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잡아 잠깐만 기다려 너 여기 있지 내가 알지 내가 너 일로 올 줄 알았지 방금 잘했죠 저 지렸죠 데드 없으면 죽어야지 죽었네 한명 한명 심쿵 한명 한명 아 ministre 알GER 뭐해요 한 명 한명 한명 아CUUCK 개구 아우helmi 아 tendников 딱 잡아서 걸면 끝인데 진짜 좋았따 저리 많이